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개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보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테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단임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가셨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셨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요단강 세례터를 가보신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시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시는 것이 요단 강물을 가지고 좀 와야겠다 요단 강물을 좀 떠가지고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세례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실행에 옮기셔서 요단 강물을 떠서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요단 강물로 세례식을 베풀었으니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그리고 지나서 이후로도 목사님이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그 물을 떠다가 세례를 주었는데 이제 점차 요단 강물로 세례받으신 성도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 세례받은 요단 강물로 세례받은 사람이야 당신을 한강물로 세례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교회에 요단 강파와 한강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셨어요 이것은 재미있는 일이나 웃을 일이 아니다 그 다음부터 요단 강물을 가져오는 일을 그만두셨답니다 여러분 웃긴 일처럼 들리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분쟁과 분열과 다툼을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해요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을 때 저 멀리 고린도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여러 팔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개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하나 되어야 될 교회 안에 여러 그룹이 생긴 거예요 먼저는 바울파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파 이 바울파의 입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교회 세울 때 우리 개천멤버야 개천멤버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야 여러분 이게 바울파예요 아볼로파가 생겨났습니다 바울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아볼로파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에는 크게 재주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달변가여서 그가 하는 수많은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볼로파는 지금 단임 목사님 판 거예요 아니 개천멤버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 계신 단임 목사님이 중요하지 우리는 단임 목사님 파야 여러분 이게 아볼로파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파가 생기죠 개바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개바이죠 아볼로파라고 바울이라고 우리는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장작교회인 건 알고 있지? 원조교회 원조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나 그 교회 출신이야 신앙 연륜이나 무엇에 비유해봐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게 개바파의 주장인 거예요 사람들이 파당을 짓고 서로 엇갈려서 서로서로를 적대시 여기는 그때에 그리스도파가 또 생깁니다 아 이건 아니다 나는 중립을 지켜야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근데 오늘 사도바오리 고린도전서의 한 파당으로 한 편으로 그 그리스도파를 지칭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파 예수님만을 쫓는다고 하지만 아주 건강한 부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 아유 저렇게 편을 가르고 저렇게 신앙적으로 무지하고 저렇게 어리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영적인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교회는 사도바오리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운 정말 그의 피 땀을 흘려서 세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과 같았을 것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운 그 성도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사도바오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과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당이 되어져 있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어린아이 둘이서 재밌게 노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울 때 부모된 마음으로서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픈지 몰라요 친자식과 같은 그 성도들이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우고 있다 사도바오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야유회에서 하는 게임 중에 삼삼오오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을 그려서 둥글게 둥글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가 사회자가 숫자 몇 뭐 3 7 이렇게 외치면 그 숫자대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그 숫자대로 모여서 뭉치면 살고 거기에 낙오되면 죽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임인데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왜 이렇게 사회자의 그 말소리가 긴장감이 도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숫자를 외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가슴이 쫄깃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그룹에 들지 못하고 낙오가 되면 아주 잠시 잠깐이지만 그렇게 민망하고 부끄럽고 패배감 같은 게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게임은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누군가를 따돌리는 일이 생기고 누군가가 누군가가 심하게 다투고 미워하는 일이 생기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이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부된 가정을 한 몸이라 지칭하셨어요 떼어질 수 없는 그런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것이 한 몸이다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부부가 잘 살다가 헤어진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부부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지도 모르겠고 혹시 부부의 연으로 살다가 헤어짐에 슬픔을 당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당사자에게 있어서 부부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고 미어지는 일이고 너무나 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한 몸이 찢겨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분열이 일어나고 왜 못마땅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여전히 판단과 정제가 멈춰지지 않는 그 사람이 내 마음가운데 여전히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주님의 그 몸된 지체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다 우리가 한몸된 교회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파당이 지어졌고 이리저리 갈라져 있고 그리고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 몸이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분열되고 나눠지는 일을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 뭐 사람 모이는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지난 목사밴드 목사님들 아침 기도 모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제 마음에 한 가지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한 20여 년 전이죠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우리나라에 열렸을 때입니다 그때 저도 친구들과 함께 시청 앞 광장에 그 축구 경기를 보겠다고 응원을 나갔어요 수많은 인파가 몰린 그 시청 앞 광장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정말 그거 자체가 큰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 건 말고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또 하나의 장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모든 사람이 같은 구호를 외치고 모든 사람이 같은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국가대표팀이 어려운 순간마다 골을 넣을 때 탄성이 터져 나오면서 모두가 다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 남녀 노소 누구를 불문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2002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4강에 진출한 것이 기적이다라고 연일 기사를 쏟아낼 때 제가 느낀 기적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연고도 없는 이들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된 그 순간 그 자체가 저에게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저에게서는 아직까지 그 장면이 제 마음에 어떤 메시지처럼 남아 있습니다 축구 경기 하나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연합될 수 있다 사실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이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한 몸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매월 첫 주 성찬식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한 몸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 가능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화목하게 되는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도록 힘쓰는 자입니까? 나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랑 다르대니까 상종하면 안 돼 건너뛰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피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 자신도 죽이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게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일입니다 제자들을 한 사람씩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을 때 그만 어떤 일로 아는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될 그 차례가 된 대상이 가론 유다였습니다 가론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데 가론 유다를 어떻게 묵상하면서 그렸냐면 자기가 싸운 그 친구의 얼굴 그것을 아주 흉축하게 악독하게 생각하면서 그 친구의 얼굴을 가론 유다의 얼굴에 그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가 됐습니다 기도를 하고 어떤 모습에 예수님을 그려야 될까 그렇게 묵상하고 붓을 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려도 예수님의 얼굴이 좀처럼 그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안 그려질까? 그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가론 유다의 얼굴을 그리며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였던 그 친구의 얼굴을 그 가론 유다의 얼굴 속에 그렸던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구나 가론 유다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그 친구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가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얼굴까지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 다툼, 분열, 파당이 나누어지는 거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성도들과 예배드리면서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기쁨이 뭘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고 내 삶의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지식의 수준이 달라도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 이름 안에서 세례받은 자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고 우리의 감격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비밀인 것이에요 세상에 어디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이런 모임이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반대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파당이 지어지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비극이고 슬픔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로에라는 여자 성도입니다 이 글로에가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이 분쟁의 소식을 알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냥 고자질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빨리 이 일을 좀 처리해 주세요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글로에가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전서는 글로에라는 여자 성도를 통해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글로에의 아내는 이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가 파당이 나뉘어지고 찢겨지는 것에 대한 애통함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여자 성도의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려니 했던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글로에의 마음은 달랐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너무나 큰 일이고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넘겨볼 수 없을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앞두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교회로 가야 될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온통 관심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한국교회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아르켜 주십시오 그때 개척교회를 단임하셨던 제 친구 목사님 그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를 단임하시던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해서 저와 우리 교회 청년부가 함께 그 교회를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섬겼어요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는 옆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큰 교회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 작은 친구 목사님의 그 교회의 아이들을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 볼 거 없어 거기 간식도 별로 맛이 없고 우리 교회 오면 재밌는 게 훨씬 많고 보여줄 게 훨씬 많고 맛있는 간식도 더 많이 줄 거야 그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고 한국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고 교파로 교단으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눈에서 눈물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연합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저는 한 번도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었고 눈물을 흘려 본 적도 없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대하자마자 6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땅 밝게 기도를 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인천, 제주도 10개의 큰 도시들을 돌면서 주일마다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큰 교회에서 좋은 걸 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 함께 섬기고 함께 연합하는 허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6개월은 제 마음,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홀린 것처럼 그렇게 다녔어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13절에 사도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교회에 여러 파당이 생기는 일은 사도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고 갈라지는 아픔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갈라진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그냥 태연하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사도바울은 사도바울의 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13절을 지금 사도바울은 바울파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준다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휴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당신 말이 옳지 아휴 저 사람이 완전 틀렸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귀의 사단의 역사에 그대로 넘어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편을 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질 수 있습니까? 설사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2부와 4부 예배에 비해서 3부 예배에 세례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새가족 간사님에게 사정을 좀 물어보니까 단임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에게 받으면 뭔가 성이 안 차시는 것 같아요 단임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지 그래서 여러분 3부에 세례의식이 많이 없는 것이 어떨 때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누구의 기득권이 내세워지는 것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 연연치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어진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세번역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몸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게 된 나라입니다 에이 목사님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 믿어요 교회가 늘어나고 믿는 백성들의 부응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남한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북한을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교회가 없는 것이 없고 이렇게 예배와 기도가 뜨거운 나라가 없어요 그것으로 인한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온 것이에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분열과 분쟁과 다툼의 역사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이름처럼 그 분열의 뜻을 위르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남과 북이 갈려있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첨예한 대립 가운데 큰 나라가 혼란의 시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과 북이 어떻게 통일될 수 있겠어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교회의 부응을 통하여 이 나라의 부응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모인 주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한몸됨을 이루고 용서되지 못할 것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을 서로 감싸 안아주어 사랑함으로 인하여 한몸됨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크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거룩한 하나됨과 연합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목자 교회의 부응은 세례받은 교인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례받은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연합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에요 어디서나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됨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집회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여러분이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후렴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 될 때이라 여러분 이건 새벽기도 때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이라 생각해요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어두움과 같은 이 시대에 새벽을 깨워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젊은 모두 다 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아멘 아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가 하나 될 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가 하나 될 테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의 선한 목자 교회 선한 목자 교회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던던던덩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는 악하고 악한 범죄를 처질러 하나님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합평해하는 자 어디서나 부르시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평화를 누리 복음의 평화를 누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미운 사람 하나 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마음 품고 그대로 왔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던 거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범죄하였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간 공상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성교사님 김정욱 목사님 또 장문석 집사님 갇혀있는 수많은 백성들 속히 자유의 날을 얻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몸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며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